아 아따, 고추 농사 가지고 기가 막히게 돼 버렸네 이야, 감자 농사 가지고 기가 막히게 됐구만이 아, 뭐야? 왜 혼자요? 병욱이 놈은? 좀 다쳐서 쉬고 있어 아이고, 칠칠칠 못한 놈 참말로 그리고 뭐요? 왜 빈손이야? 너 오랜만에 상추 농사 한다고 좋아했잖아 아유, 말도 말아 그거 나 부적합이랴 뭐요? 아니 왜? 왜? 아이고, 뭐 눈으로 날씨가 크냐니 아이고, 이제 좀 낫구먼 아유, 순이!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얼른 끝내고 빨리 도와줄테니께 아이고, 이제 좀 낫구먼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있고 괜찮 컸어? 응, 괜찮지 그럼 오빠 뭐 믿는겨? 근데 진짜 다이아지는 농약 써도 괜찮은겨? 상추는 다른 농약 쓰라고 했던 거 같은데 에헤이, 순이 나요, 나 응? 최병욱이여 프로 중에 프로 걱정 붙들어 매이야? 그래도 보복이나 장비는 입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야, 이게 딱 좋구먼 순이는 구경만이야 왜 이리 안해라 왜 이리 안해라 막혔나 막혔나 아유, 까끌까끌이야 아이, 똘이 아유, 까끌까끌이야 아유, 또 이 아유, 까끌까끌이야 아이고, 내 눈, 내 눈, 내 눈! 여보, 여보, 순이야! 형님! 괜찮아요? 아이고, 어떻게 하냐? 따가워, 따가워. 이거 어떻게 해요? 옷 좀 벗어봐요. 얼른 옷 좀 벗어봐요. 나 지금 미치거든. 거짓아. 식염주신 갖고 와봐요. 아이고, 야. 아이고, 손님 어떡한 거야. 나도 어떻게 해요.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눈 비빕니다. 여기 계시면 안 돼요. 아이고, 큰일 났네. 수지야, 나 죽어. 형님, 이거 거짓어. 눈 대고 계셔. 눈 대고 계셔. 입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. 다 그걸 한번 하시고. 한 번 더, 한 번 더. 얼굴이 쏟았을지도 모르니까. 아이고, 나 죽어. 여보, 순이야. 나 어떡해. 나 죽어, 나 죽어. 아이고, 큰일 날 뻔했네. 참말로. 그래서 병욱이 놓으면 괜찮은 겨? 바로 병원 갔는데 큰 이상은 없디야. 15분 넘게 계속 물로 헹겄거든. 아이고, 참말로 다행이다, 다행이야. 너 저기 병욱이 다쳤을 때 입은 옷이랑 신발은 다 버려야 된다.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. 그나저나 병욱이 다친 데다가 농사까지 망쳐버려가지고 병욱이 상심이 크겠구먼. 아니, 근데 그 농약은 왜 숨겨? 아니, 자꾸 못 가진 데 물이 생기자녀. 옛날 오이재비 할 땐 괜찮아서 이번에도 사용했지. 아이고, 답답이야. 참말로 미치겠다. 아니, PLS 시행되고 바뀐 지가 언젠데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는겨. 상추에는 다이아 진원 농약 쓰면 안 돼요. 그럼 뭐 써야 되는데? 상추에 등록된 농약을 써야지. 참말로, 아이고. 다이아 진원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이 적어서 꼭 확인해야 돼요. 아니. 핸드폰. 아이, 참 말고 진짜. 자, 핸드폰 봐봐. 포털에서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딱 쳐. 홈페이지 나오지. 뭐 치면 돼요? 상추, 그리고 목화 진딧물. 딱 치면 농약 나오지. 사용할 수 있는 거. 이거 쓰면 되겠다. 알려줘서 고마워. 나 먼저 갈게. 남편 돌보러 가야지. 힘내고. 어깨 펴고. 너 저기 병욱이 병원 문자로 알려줘. 안 쓰러웠어요. 뭐 좀 챙겨오긴 했는데. 괜히 왔나? 어? 지현 오빠. 무슨 일이에요? 아, 병욱이 좀 괜찮나 해서. 안으로 들어가. 오빠 좀 보고 가. 미쳐노. 뭐 괜찮으면 될지 뭐. 자, 이거. 이게 뭐예요? 상추 등록 농약하고 보호복 좀 챙겨왔어. 힘내. 이게 키 작은 작물에 뿌릴 때는 손하고 등하고 다리에 다 묻거든. 그러니까 방수 장갑은 꼭 옷 위로. 방수 장화는 옷 안으로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리고 얼굴 가리게도 꼭 하고 고글도 쓰고. 그렇지 않아도 나가서 사려고 했는디. 병욱이 놈 귀찮다고 안 입는다고 해도 꼭 입혀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치면 얼마나 개고생이야. 오빠. 나은 오빠가 병욱 오빠 싫어하는 줄 알았는디. 고마워. 응, 알았어, 알았어. 떨어지 마. 알았어. 들어가. 안으로 가? 아니, 됐어. 들어가. 조심히 가. 나은 들어가. 아따. 하늘 참 못 봐. 하하하하. 피엘에서 시행되고 바뀐 지가 언젠데.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되는 게요. 상추에는 다이아 진원 농약 쓰면 안 돼요. 그럼 뭐 써야 되는데? 상추에 등록된 농약을 써야지. 참말로 아이고. 다이아 진원 농약은 사용할 수 있는 작물이 적어서 꼭 확인해야 돼요. 다이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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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